안녕하세요 박창근 디너콘서트에 다녀왔어요 육삼 빌딩 그랜드 볼륨 저녁식사입니다 로즈마리빵 진짜 맛있어요 전체 요리, 관자, 새우, 연어 등, 양송이 스푼 스테이크, 새우 디저트 콘서트 시작합니다 오늘 동네 분들께서는 착석해주세요 커피, 와인은 없었어요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는 장소 여기는 육삼 대구는 어디입니까? 성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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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먹으러 왔어요 저는 더 먹기 싫어하셨는데 나는 서울숲 산책 서울숲 산책 펄이 왜 없어? 다 잘랐어 어머어머어떻게 다 나와 이렇게 웃으면 안되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거 딱 깨끗하다 뿌리 다 잘렸네 관리는 계속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 보면 되게 좋대요 가자 저 구름다리 하이큐 하슴아 안녕 eled 표지 지금 기대지 마세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